서울에는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을 둘러싸웠던 성곽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옛 모습 그대로 남은 것이고, 일부는 파괴됐던 것을 70년대부터 복원한 것이지요. 훼손되고 사라지기 전 한양도성의 모습은 어땠는지 옛사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도성이 처음 축조된 것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직후 1396년입니다. 한양은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쪽에 다시 북한산을 비롯한 큰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안쪽 네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았습니다. 한양도성은 태종, 세종, 숙종대에 걸쳐 끊임없이 보수를 하고 새로 쌓기도 하며 500년 넘게 유지됐지요. 김홍도의 이 그림을 보면 같은 성벽인데 이쪽과 저쪽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게 보입니다. 성벽을 보수할 때 앞선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쌓은 거지요. 지금 남아있는 성벽 중에도 서로 다른 시기에 쌓은 성돌들이 잇대어 있는 곳이 꽤 보입니다. 거기에다 현대의 기계로 반듯하게 깎아서 올린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이 올라선 성벽이 꽤 높아 보입니다. 성안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성벽 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감히 올라갈 생각을 하기 힘든 높이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높은 구간은 10미터가 넘고, 낮은 구간은 5미터 남짓입니다. 한양도성에는 큰 문을 4군데, 작은 문을 4군데 해서 모두 8곳에 성문을 냈습니다. 숭례문이니 도미문이니 해서 성문에는 모두 이름을 붙였지만, 방향에 따라 남대문이니 서대문이니 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제가 조선 도성의 격을 낮추기 위해 멀쩡한 이름을 두고 남대문이니 동대문이니 하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동대문 서대문 하면서 방향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언급한 기록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양도성의 남문인 숭례문은 태주 7년인 1398년에 처음 지었다가, 세종 때 지맥을 잇기 위해 땅을 도둔 뒤 다시 지었고, 성종 때에도 크게 수리를 했습니다. 140년 전에 남대문을 찍은 이 사진은 성문 앞 큰 길이 아니라 성벽 쪽 골목길을 찍었네요. 성문 바로 앞에 민가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민가와 성벽 사이에도 작은 길이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찍은 모습을 보니 민가와 성벽 사이 골목길이 더 잘 보입니다. 큰 길이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 골목길이 따로 있는 건 아마도 종로의 피막골 같은 용도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남대문 앞 큰 길에 웬 초가집들이 잔뜩 있을까 싶은데, 자세히 보면 기와집 앞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물건을 진열해놓은 겁니다. 매장 밖에 매대를 내놓고 물건을 파는 모습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지요. 이런 집을 가가라고 했는데, 왕이 행차하거나 사신이 올 때처럼 행사가 있으면 철거했다가 다시 집권했습니다. 큰 길을 점령하고 있던 가가들은 1896년부터 시작된 도로정비 사업으로 철거됐습니다. 성 안쪽에도 가가들이 모두 철거됐고, 그렇게 정비된 도로에 전차선로가 놓였습니다. 전차가 성문을 통과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남대문뿐만 아니라 동대문과 서대문도 전차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성문을 통과하는데, 전차선로를 따라서 다니는 형국이 됐네요. 남대문 바깥쪽의 집들이 제법 많은데, 길가의 집들은 상정 같습니다. 남대문과 연결된 성벽이 남산쪽으로 뻗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왼쪽 위 성벽 너머 지붕이 보이는 건물은 옛 선해청 창고로, 1897년부터 시장이 개설돼 있었습니다. 대한제 국말부터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은 1907년 정리조약 후 내강령 1호로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성곽에 대한 업무를 전담시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곽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의 방문을 내세워 숭례문 성벽부터 철거했습니다. 요시히토 일행이 숭례문을 통과해 서울로 들어올 예정이라 양쪽 성벽을 철거해 도로를 냈고, 성벽이 잘린 숭례문 주인은 돌담으로 두른 후 귀퉁이에 석주를 세워 전등을 장식했습니다. 전차는 이제 숭례문을 통과하지 않고 새로 놓인 선로를 따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교통을 위해 성문들을 철거할 계획을 세웠는데, 남대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통과한 성문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피하게 됩니다. 남대문에서 북서쪽으로 연결된 소문인 소이문입니다. 처음에는 물로 없이 문을 내면서 소덕문이라고 했던 것을 영조때 개수하고 물로를 올리면서 소이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소문은 1914년 도로를 정비한다며 철거됐습니다. 서소문은 현재 중앙일보사 주차장 자리에 있었는데, 성문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명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아래 민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남대문과 동대문이 2층 물로인 대비해 서대문은 단층으로 규모가 더 작습니다. 도니문은 1396년 다른 성문들과 함께 축조됐다가 얼마 안 돼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세종 때 다른 위치에 새로 문을 냈고, 이 성문이 낙자 숙종 때 다시 지었지요. 남대문처럼 서대문 앞에도 집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도로를 다 차지해버렸네요. 서대문 앞 도로 역시 1890년대 도로정비령에 의해 정리되어서 반듯하게 수로와 전차서로가 뻗은 길이 되었습니다. 전차노선은 원래 청량리 홍능에서 남대문 사이로 계획되었다가, 경인선 열차와의 연결을 위해 홍능과 서대문 사이로 변경된 겁니다. 경인선 개통 당시 경성역이 서대문에 있었던 건데, 이 경성역은 1905년에 서대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승강장이 도성과 바투붙어 있고 그 너머에 프랑스공사관이 보입니다. 서대문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1915년 철거된 뒤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양도성은 서대문에서 인왕산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강국삼 성병원 옆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인왕산을 따라 이어진 성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인왕산은 온통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산이라 축성의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인왕산 기슭에는 성병 너머에 선바위가 있습니다. 사람 둘이 어깨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인데, 장삼을 입은 승려 모습이라고 해서 불교의 선자를 써서 선바위라고 합니다. 도성을 쌓을 때 이 선바위를 도성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를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의견이 맞섰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선바위를 도성 안에 두어야 천년 동안 도읍이 이어질 거라고 했고, 정도전은 선바위가 도성 안에 있으면 다시 불교가 살아날 거라며 반대했다는군요. 인왕산 정상을 지나면 왼쪽으로 탕춘대성이 갈라져 북한산성으로 연결됩니다. 탕춘대성은 1718년에 도성의 서북쪽 방어를 보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서성이라고도 합니다. 탕춘대성은 홍제천을 건너며 이어지는데, 이곳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다섯 칸짜리 수문을 냈고, 그 옆에 출입문인 홍지문을 냈습니다. 홍지문은 한북문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늘 닫혀있던 숙정문이나 창의문을 대신해 실질적인 북문 역할을 했습니다. 홍지문일 때 성곽시설은 1921년 여름 홍수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1977년에 복원됐습니다. 인왕산과 백악산 사이에는 창의문이 있습니다. 자아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창의문은 열려있을 때보다 닫혀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풍수지리상 경복궁의 지맥을 방해한다고 해서 조선 초기부터 문을 닫아 걸었고, 군사가 이동하거나 나란일에 필요할 때만 잠깐씩 개방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물로가 불에 타버려 영조때인 1741년 다시 지었고, 그 성문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성벽은 제법 가파른 비타를 따라 백악산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이 이 백악산 아래 있지요. 백악산 중턱의 북문인 숙정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숙정문이라고 했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종때 이후 기록에는 숙정문으로 나옵니다. 성문의 구체적인 모습도 알 수 없는데, 옛지도에 보면 숙정문은 물로가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상군때 처음 위치에서 약간 옮겨서 다시 지었다는데, 아마도 연상군때 다시 지으면서 물로 없이 통로만 냈나 봅니다. 1970년대 한양도성을 정비할 때 물로를 올렸는데, 옛기록이 명확치 않지만 창의문이나 광의문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내내 숙정문은 거의 닫혀있었습니다. 도성을 쌓으면서 형식을 갖춰 북문을 냈지만 지형이 험해 이용하기 불편했고, 무엇보다 경복궁의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풍수지리상의 이유가 컸습니다. 도성에서 북부지방으로 갈 때는 내내 닫혀있던 숙정문 대신에 동소문인 혜화문을 이용했습니다. 혜화문은 수유리를 지나 위정부와 양주를 거쳐 함경도로 연결되는 관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이름이 홍화문이었는데, 성종때 지은 창경궁의 정문을 홍화문이라고 이름 짓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혜화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진왜란 때 물로가 소실돼 영조때인 1744년에 다시 세웠는데, 겸재정선이 그린 동소문도는 그 전에 그렸던 모양인지 물로가 없는 모습이네요. 사진을 보면 혜화문이 제법 경사진 길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84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화개사를 가기 위해 혜화문을 지나간 적이 있는 퍼시벌 로엘은 이곳을 꽤 가파른 언덕으로 기억했습니다. 혜화문은 낡아서 관리가 어렵다며 1928년 물로가 철거되었다가 39년에는 완전히 헐렸습니다. 전차종점을 혜화문 밖 도남동으로 연장하면서 선로를 깔기 위해 땅의 높이를 대폭 낮추었고 혜화문도 철거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도로 부분만 지대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자체가 변환되다 큰 도로까지 있다 보니 1994년에 혜화문을 복원할 때 원래 위치와 약간 떨어진 곳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화문을 지난 성벽은 낙산을 지나 동대문으로 이어집니다. 한양의 동쪽대문인 흥인지문은 사대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흥인지문은 고종 때인 1869년 크게 고쳐진 겁니다. 특이하게 이름이 네글자인데 처음에는 흥인문이라고 했다가 고종 때 풍수지리상 한양의 동쪽치기가 약하다고 해서 기운을 도두기 위해 지자를 넣어 네글자로 만들었다네요. 1899년 전차가 개통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가 동대문 바로 안쪽에 건설됐습니다. 전차차고지도 이곳에 있었지요. 초기에는 전차가 동대문의 웅성 안쪽을 통해 성문을 통과했지만 남대문과 마찬가지로 성문 양쪽에 성벽을 헐어내고 전차설로를 옮겼습니다. 그나마 성문은 헐리지 않고 남았는데 남대문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동대문 남쪽으로는 청계천이 흐릅니다. 도성 안 여기저기서 시작된 물줄기들은 청계천으로 합류한 뒤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성벽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다섯 칸짜리 무지개 모양 수문을 냈고 문짝 없는 성문으로 혹시 몰래 드나드는 사람이 없도록 수문에는 쇠창살을 질렀습니다. 1907년 청계천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며 오간수교가 철거됐고 이어서 주변 성벽도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오간수교라고 했고 전차설로도 놓였습니다. 오간수교는 60년대 청계천이 복게 될 때 사라졌다가 2000년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다시 만들었고 다리 근처에 옛 오간수문 모양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오간수문 남쪽에는 두 칸짜리 수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양의 물길 중 유일하게 도성 밖에서 청계천을 만나는 남소문동천에 만든 수문입니다. 이간수문은 경성운동장을 지을 때 묻혔다가 2008년 운동장을 철거하고 TDP를 지을 때 그 터가 발견되어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간수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동남쪽 소문인 광희문이 있습니다. 수문과 가까워서 수구문이라고도 했고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서 시구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도성 안에는 묻을 수 없고 성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장례행렬은 도성문 중에서도 광희문과 서소문으로만 통과할 수 있었지요. 조선말의 광희문 밖 구릉에는 묘지가 꽤 많이 조성돼 있었는데 1902년에는 일본인을 위한 화장터가 생기면서 공동묘지가 조성됐습니다. 1928년에 해와문과 함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루가 철거됐지만 다행히 석축은 남아 전쟁도 버텨냈지요. 1975년에 퇴계로를 확장하느라고 자리를 남쪽으로 약간 옮기면서 물루까지 복원했습니다. 도성은 남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현재 국립극장이 있는 근처에 남소문이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한강 나루에 갈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조때 남산 고개의 남소문을 만들었지만 별로 쓰이지도 못하고 12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남소문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도성은 남산 정상을 지납니다. 남산 정상에는 나라의 안영을 비는 국사당이 있었고 전국에 봉화신호가 모이는 봉수대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사당은 지금의 팔각정 자리에 있었는데 1920년대 일제가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자기네 신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국사당을 옮기라고 강요해 인왕산 자락으로 이전했습니다.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남산 줄기에 있던 성벽이 꽤 많이 파괴됐습니다. 신사는 광복 후 일본인들이 철거했고 60년대 이후 식물원과 소독물원이 있었다가 지금은 도성의 흔적을 발굴해서 유적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적 전시관 아래쪽 백범광장 역시 성벽이 있다가 조선신궁의 참배로가 됐던 공간입니다. 남산에서 성벽을 따라 내려오면 곧 숭례문이 보입니다. 성벽은 헐려나갔어도 숭례문은 온전히 남아있었는데 6.25대 총탄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다행히 석축까지 무너지진 않았고 전쟁 직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한대로 부서진 곳만 수리했다가 61년부터 2년간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살아남았던 숭례문은 2008년에 한 사람의 어이없는 방화로 불타버렸지요. 숭례문은 5년 넘는 보건공사 끝에 2013년 5월에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